저는 만화반에 작년도에 입학하고 지금은 심화반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영서입니다. 작년 1학년 때는 팔뚝신 그리기에서 시작하여 졸업 때에는 지나온 내 인생 이야기를 나눠로 그렸어요. 명동 성장 지하화랑에서 발표회를 가졌던 것이 큰 기쁨으로 남아요. 국민도에는 심화반에서 컴퓨터로 만화 만들기, 교육이 있어서 크게 재미있었어요. 또 인사동 풍경만 만화, 인사동 풍경을 만화로 그리기가 좋았어요. 작년 2학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